나이스 나이스 경민이 골드? 경민이 이제 만족했어? 이제 그만해도 돼? 아니 만족은 못했지 걔가 억울한 상태지 경민이 골드 달면 만족이야? 어? 골드 2로 됐네? 뭐야? 나도 골드 2 나 골드 2 됐어 나 왜 실버 3이냐 이게 킬댓이 존나 많으면 점수가 한 번에 파고르나보네 배치하면 돌처럼 갇히는거 아니었나? 음 준 배치가 남아있나보네 이제 안 억울해? 나장 존나 억울해?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수고 수고하다 아 재밌었다 시원하다 하하하 수고하 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